강혜린! 절대로 그런 걸 내가 아니라고! 봐봐! 이게 어떻게 뜯어 거친 얼굴이냐? 야! 생각해봐라! 그리고 애들은 성형술사 안 시켜준다는 상식도 모르네, 이 멍청이들아! 야! 유현지, 장선영, 한보현, 조태일! 니네들! 지금 당장 혜리한테 사과해라! 괜찮아... 내가 다 유명해서 그런건데 뭐... 강혜린! 연극 그만해! 강혜린!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! 난 알아! 난 다 봤다고! 여기 있는 이 사진! 이거랑 똑같이 점있는 거 나 너희 집에서 봤어! 내가 이 사진 무슨 사진이냐고 물으니까 너 어떻게 했어? 사진 뺏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어?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건데? 말해봐! 그건 뭐? 왜 말 못해? 왜? 나 아니야! 나 아니야! 너 지금 뭐하는거야? 너 지금 뭐하는거야? 내 어른 치워버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... 착한 척 그만해! 그런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아? 천만에! 속으론 좋으면서! 속으론 신나 죽겠으면서! 겉으로 이러는 거 정말 재수없어! 꺼져버려!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란 말이야!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란 말이야!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란 말이야! 말이 돼야 말이죠! 유명세라고 생각해야죠! 네! 죄송합니다 감독님! 네! 어머 실장님! 아니에요! 우린 그런 일 없어요! 터무니없는 소문이니까 좀 있으면 가라앉겠죠! 네! 죄송합니다! 베리야! 베리야! 엄마! 이제 다 끝났어! 다 끝났다고!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? 애들이 다 알아버렸어! 나 이제 끝장이야! 시끄러워! 조그만 애들이 알면 뭘 안다고! 엄마가 알아서 다 수습할테니까 넌 엄마가 시키는대로만 해! 알았어? 필요없어! 이제 다 필요없어! 필요있고 없군! 엄마가 알아서 정해! 감독님이랑 실장님한테 엄마가 알아듣게 얘기해 놨으니까 넌 딱 잡아 떼기만 하면 돼! 알았어? 엄만 강순이 문제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야! 네 투정까지 받아줄 겨를이 없다고! 바보같이 굴지말고! 바보같이 굴지 말고 끊어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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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! 너무 무서워! 너무 무서워! 엄마!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네?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? 강대궁 환자분, 어젯밤 어떤 분이 오셔서 모시고 나갔어요. 아니 어떤 분이라니? 어떤 남자분이셨어요. 환자분이 순순히 따라 나가길래, 저흰 가족인 줄 알았죠. 어젯밤 사모님한테 계속 전화드렸는데, 전화가 안되더라구요. 네, 저 강국환입니다. 예, 오랜만이군요. 김비사님이 큰아버님 딸 온 데로 모셨다면서요? 어디로 모셨습니다? 말씀드리셨습니다. 회장님이 온지... 미사님! 어디로 모셨는지 빨리 얘기해요! 한 며칠 조용히 지내고 싶으시답니다. 충격이 심하셨나 봅니다. 솔직히 저 역시, 강상무님이 회장님을 요양원에 보낼 줄 몰랐습니다. 아니 그건 오해예요. 그렇다면 언젠가 풀리겠죠.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. 여보세요, 김비사님! 여보세요! 이제 그만 가시지요. 여긴,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. 제안일 여기다 흘려보내고, 꼭 13년 만이야. 난 차마 여길 올 수가 없어서. 난 차마 여길 바랍니다. 난 차마 여길 바랍니다. 난 차마 여길 바랍니다.